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 입니다 오늘은 그림 얘기가 아니라 그림 번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작가님과 어떤 굿즈, 콜라보 한 제품을 모으는 약간 그런 취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작가님들 하고 와인들 하고 콜라보 한 제품 그리고 스타벅스와 작가님들이 콜라보 한 제품 그리고 일리커피와 이유환 작가님이 한 콜라보의 제품 등등을 제가 이렇게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제가 얼마 전에 루이비턴과 박서보 작가님이 콜라보 한 남성 섹션이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두 가지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존재감을 뿜뿜 내비치고 있는 이 루이비통 가방과 좀 구겨졌네요 앞에 루이비통 가방과 그리고 박서보 작가님과 루이비통의 스카프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어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여성 라인업에 있는 알마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남성 모델로 해가지고 사이즈가 이렇게 빅빅하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5개 정도가 풀려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구매해오게 된 겁니다 사실 저도 일반 그냥 사람이니까 이런 거가 나왔다라고 하는 정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제 지인 중에 루이비통 VAP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박서보 작가님하고 이러한 콜라보가 있는데 관심이 있니? 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운이 좋게 5개 가방 중에 하나를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박서보 작가님하고 루이비통은 이미 카프이신이라고 하는 가방 라인으로 이미 콜라보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정말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가방 같은 경우는 원가가 1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션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한정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 정도만큼의 유명한 가방 라인업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러한 기대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샀을 때 가격이 한 750만 원 정도 주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 촬영하기 전에 제가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850 정도로 지금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한 100만 원 정도가 오르긴 했는데 뭐 저는 그래서 한동안 좀 이걸 소장을 해야 되나 그냥 써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의 결론은 그냥 쓰는 걸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빨간색을 워낙에 좋아해요 그래서 빨간색 라인업을 구매하게 됐고 여기 앞에 보면은 루이비통 특유의 이런 카드 섹션하고 이러한 고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릴 건데 이 안에 박서보 작가님 이 의미가 나타나는 어떠한 글씨들이 써 있어요 박서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일정별로 나이가 되어 있고 이 안에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니콜라스 파티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홍합미술관을 다녀왔는데 그때 일부러 제가 이 가방을 한번 들고 가봤단 말이에요 사람은 안 보이고 가방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도 저도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고 다녀야 될지 좀 고민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도 뭐 이런 걸 하는 걸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제가 우선 쓰는 걸로 진행할 거고요 그거를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질감들이 있잖아요 이게 느껴지냐라고 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 질감별로 약간 다 튀어나오고 있는 오돌도돌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방을 굉장히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차피 쓰려고 산 거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보다 사실 더 구하기 힘든 게 있었어요 이거는 100개인데 루이비통하고 쿠사마 작가님이랑 콜라보했던 스카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 작품도 박소보 작가님의 스카프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100개 섹션인데 그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스카프인데 생각보다 스카프가 엄청 커요 그죠? 제가 지금 뒤에 에어컨을 켜가지고 바람에 날리는데 여기 보면은 박소보라고 이렇게 각인도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쓴다기보다 그냥 액자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그냥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체 크기를 액자로 할지 아니면은 좀 접어서 액자로 할지는 조금 고민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펴서 진행하려면은 생각보다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총 100개 정도로 스카프가 나왔고요 이미 솔드아웃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 예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기 예약을 해도 솔드아웃이 된 상태여가지고 아마 구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구한 건 아니고 지인이 좀 구해줘가지고 하나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지인께 감사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건 사실 뭐 쓰는 용도보다는 그냥 이렇게 걸고 장식으로 하려고 하는 용도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찾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구매한 다음에 이제 혹시나 옳을지 모를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아니면 박서부 작가님의 박서부 작가님에 대한 팬심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건데 저는 솔직히 이게 빨간색이 아니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박서부 작가님의 상징색이 빨간색이기도 하고 제가 차도 빨강 우산도 빨강 그리고 가방도 빨강 이렇게 빨간색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하게 됐고 제가 혹시나 아트페어나 이런 전시장에 이 가방을 들고 나타나면 그냥 많이들 그냥 아 이게 저 가방이 그 가방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한 재미난 콜라보 제품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끝